에이씨 뭐 좀 그 뒤로 꼼꼼한지 가뿐다 고구마 파이크 그 앞에서 고구마 파이크 한 두번 비율를 잘 나온다. 나는 이제 하나 쪄는데 잘 나와요 하하하하 자 요거 건너갈게요 이거 문짝 문짝이 참 좋아요 이거 일단 커요 한 1m 한 20cm 되고요 폭우 한 80cm 됩니다 자 만 붙어 갑니다 만 만 만 계세요 만 없네 다 나갑니다 사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가구도 이렇게 많습니다 가구도 많고요 가구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센터요 누구요? 노트 할뱅 노트 할뱅 뭐 센터 한번 맞춰보면 안하는데 소품도 안사는데 자 여기요 높이가 한 1m 20cm 폭은 한 80cm 정도 됩니다 문이 옛날 문이고요 소나무고 완벽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문어드shop 6igan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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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 실상에 등기고, 1m 40km씩 됩니다 자, 요거 마음부터 갈게요 마음부터 갈게요 마음부터 갈게요 마음부터 갈게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가 오늘 경고는 여기서 마칠게요 일곱시 됐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는 해천민석경고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또 이거 또 사고다 지금요 자꾸 사고나 자, 여기서 마칠게요 자꾸 지키면 사고나가 안돼